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료분석의 기술, 자문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생명과학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우리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과학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잖아.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또 열심히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 효율적으로. 다 멋진 얘기만 하시네. 그걸 우리 수험생들이 모를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에 하면 좋을까? 이게 과목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특히 생명과학 같은 탐구는 국수형에 항상 치이잖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공부량에 항상 밀리잖아. 그래서 쌤이 현장 강의에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현실이 이런데 어쩌겠어. 근데 현실이 이렇다고 안 줄하고 포개선 안 되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제안했던 게 바로 뭐냐.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봐라. 어쨌든 탐구는 국수형에 비해서 범위가 좁고 절대적인 공부량도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아. 그러니 매일 조금씩 무엇을 갖고 하든 간에 꾸준히 충분히 반복한다면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하다. 고3 현역불도.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잡은기 OT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강의 중에서 또는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나한테 맞는 컨텐츠와 강의를 활용해 꾸준히 충분히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시험의 결과는 양질의 컨텐츠. 요즘에는 컨텐츠 다 좋잖아. 양질의 컨텐츠로 충분히 반복하면 누구나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 시작할게요. 수능 시험의 문제 구성부터 가볍게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총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되는데 기본 문항이 16개, 핵심 문항이 4개야. 기본 문항 16개를 10분에, 4문항을 20분에 끝내줘야 하는 나름 좀 이상적인 얘기인 거지. 그럼 과연 16개를 10분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나는 관건이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핵심 문항이 어디서 나오는 걸 얘기하냐면 3, 4페이지 쪽에서 나오는 문제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단순히 개념만 갖고는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뭔가 항상 바뀌어 갖고 새롭다고 느낄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N수생들도 어려워하는 그 4문제. 이거는 획기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적 지식을 쌓아야만이 간신히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 이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평가원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잘 풀어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보게 될 수능 시험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4문제를 몇 분 만에 한 2, 3분 만에 딱 찍어낼 수 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공부 방향인 거야. 그래서 최소한 한 문제의 5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 현실 가능하게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시간조차도 확보를 못한다면 점점점 1등급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매번 사설 모의고사든 아니면 6, 9평 모의고사든 간에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잇는 이유가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야. 치러봤더니 결국 나는 맨날 2, 3문제를 찍고 버리는 느낌인 거야. 그럼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흥미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경험하면서 시행착을 겪는 게 아니라 선배들의 시행착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대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핵심문항, 내문항에 20여 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역으로 추산했을 때 우리가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16개를 10분 안에 해결해 줘야만이 현실 가능한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오류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기본 문항 16개를 먼저 선별해서 풀어야 돼. 기본 문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1, 2, 3페이지에 쭉 있는 게 아니라 1, 2페이지에는 기본 문항이 있고 3페이지, 4페이지에 한 절반 정도가 기본 문항이 흩어져 있거든. 그걸 먼저 골라서 풀으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노력을 꾸준히 하면 10분 안에 풀 수가 있어. 어떤 문제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도 있거든. 또 어떤 문제는 1, 2분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 거야. 일단 전체적인 수능 시험의 문제 구성을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기본 문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기본 문항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 16문항이야. 근데 기본 문항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풀리는 것만 기본 문항은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단순함기형이 13개에서 14개가 나와. 이건 진짜로 어떤 풀이를 연습해가지고 딱딱딱 찍는 게 아니라 개념의 충분한 반복. 아 이 내용이 출제가 되면 선지, 기역, 는, 디귿에는 예상되는 키워드가 이게 나오겠네라는 암기의 어떤 우선순위를 잘 해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있지만 개념 강의를 보면서 그 암기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주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개념 강의를 보는 거 아니야. 개념을 진짜 전체 백지 상태에서 모른다고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개념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순함기형의 경우에는 개념서나 서브노트 그리고 이 자분기 교재 세트에 함께 수록이 돼 있는 핵심 정리집을 매일 수시로 읽어보면 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매일 읽다 보면 빨라져. 골라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기본 문항에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딱 암기가 되었으면 이거면 이거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개념형 자료 분석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출제가 돼. 요게 N수생과 고3 현역의 경험적 차이인 거야. N수생들은 이걸 금방 해결하고 고3 현역들은 개념형 자료 분석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여기에서 기본 문항의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문제풀이를 좀 해줘야 돼. 사실 선생님들의 컨텐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 집중이 돼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에 집중이 돼 있는 건 그건 강의용으로 제작된 문제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풀어볼 문제들 중에 맨날 어려운 문제는 풀면 안 돼. 스스로 풀 땐. 적절하게 한 중간 난이도 정도로 즉 개념형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문항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돼. 이거는 강의를 꼭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 문항들이거든. 풀어오면 풀려. 근데 이걸 계속 꾸준히 풀다 오면 점점 빨라지는 거거든. 결국은 반복인 거야 반복. 근데 어떤 컨텐츠로 어떤 강의를 이용해 반복할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그 다음 핵심문항. 이 자본기는 핵심문항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핵심문항이 총 4문항이라고 했잖아. 이게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 2문제씩 배치가 돼. 4페이지 2문제, 3페이지에서 보통 2문제. 주제가 생명과학에서는 정해져 있어. 3단원에서는 막전이와 근육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전인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 개념과 유형정리와 논리적 사고가 3개가 결합돼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개념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읽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야.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문제를 읽는 속도가 느려져. 그리고 유형정리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인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다인자의 어떤 유형이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풀이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보고 케이스 2는 풀이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보고 또는 다인자에서의 표현형의 계산은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각각의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스킬이라고 표현하는 거, 논리라고 표현하는 거 어떤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얘기가 바로 유형정리인 거야. 근데 유형정리를 아무리 잘해놨다 하더라도 우리 입맛대로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스타일대로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6평, 9평 또는 수능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문제는 계속 변형되고 평가는 계속 진화를 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새로 만난 문제를 우리가 유형정리를 했다고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아, 계산은 이렇게 딱딱딱 기계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적당한 선에서 유형정리를 통해 문제풀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새롭게 도입된 조건이나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끼어맞추고 저렇게 끼어맞추고 요리조리 끼어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문제도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충분한 문제풀을 통해 쌓게 되는 경험적 지식인 거지.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건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리고 유형정리인 거야. 근데 결국 시험성적의 본질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문제에서의 어떤 새로운 조건들을 요리조리 끼어맞춰서 답을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 논리적 사고가 갖춰지게 되어 있거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을 하면 익숙해질 거 없이고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야. 반복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는 거지 단순히 강의를 통해 강사들의 스킬이나 또는 논리, 풀이법을 습득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도 내심 알고 있고 나 또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야. 결국 시험성적의 본질은 누가 얼마나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갔냐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 강의로 해결이 된다는 거 너희들도 알잖아. 그래서 이 핵심 문항에 대한 그 학습의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결국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는 기존의 기출이야. 개념만 갖고는 유형 정리가 안 되니까 기출의 자료와 그리고 올해 EBS 연계교제 뿐만 아니라 최신 3경의 EBS 연계교제 주요 유형들에 대한 유형 정리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경험적 지을 쌓아 여기까지를 달성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핵심 문항에 대한 훈련을 위한 게 바로 자분기라는 거지. 그래서 자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유형별 출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로 전달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혀 제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분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최소한 개념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본 친구들이 자분기를 수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수강 대상이. 그래서 유형별 출제 원리를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각인을 시키면서 좀 더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유형에 따른 프리법의 뼈대를 완성을 하는 거야. 자분기로. 우리가 철철 개념에서 킬로로직이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 킬로로직 이 파트를 통해서 유형별 출제 원리가 이러하며 유형에 따른 프리법의 뼈대는 이러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문제 풀이의 경험을 쌓는다면 그 경험적 지식을 통해 우리는 실전에 좀 더 1등급에 가까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운이 따른다면 만점 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 그럼 문제 풀이의의를 문제를 활용한 적용 연습은 어떤 단계를 하는 것이 적합하냐. 쌤 생각은 1단계는 기출문제야. 어쨌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 2단계는 EBS 연계교재 수능 수특이고 수환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기존의 기출문제는 EBS 연계교재 문제가 결국은 변형돼서 우리가 치르게 될 6평, 9평 수능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활용을 해보는 거지. 한종철의 문제도 활용하고 그리고 메가스터디에 있는 백호스 선생님의 또는 박재양 선생님의 김인석 선생님의 문제들도 활용해보고 그리고 또 타 사이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오프라인 학원의 선생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저는 이미 문제풀이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올해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 때부터 직관적 풀이를 계속 하는 게 좋나요? 유형 정리하면서 문제별로 문제풀이의 시작점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한 게 낫나요? 아니면 천천히 출제 원리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요리조리 모든 경험을 다 따져가면서 정석풀이 하는 게 좋나요? 다 정답이야. 다 정답인데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어? 6평 이전 상반기까지는 정석풀이를 고집하는 게 좋아.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맨 처음부터 직관적 풀이만 하게 되면 직관적 풀이가 100%의 정공학도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에서부터 따져보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정석풀이를 먼저 상반기 때는 꼼꼼히 해. 그래야 논리력도 강해지거든. 정석풀이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한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천천히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6평 이후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정석풀이와 직관풀이를 섞어가는 거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9평 이후 파이널 시기 때는 직관적 풀이로 시간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어떤 경우든 점수에 연인하지 말고 어떤 경우든 9평 이후에는 30분 안에 20문제를 어쨌든 다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마지막 점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안에 그리고 핵심 문항 4개를 20분 안에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지. 계속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직관풀이가 뭐냐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덜어있는데 샘. 샘이란다. PD님. 직관풀이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해 주시면서 직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썼는데 문제풀에서 직관풀이하는 게 어떤 느낌의 풀이일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성의를 갖고 대답해 주세요. 애들도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직관풀이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제 PD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 OT를 듣는 친구들 중에도 뭐 한종처럼 무슨 직관풀이라는 게 뭐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 N수생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직관풀이한 거는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정석풀이는 모든 조건들을 다 확인하는 거야. 다 써보고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끼어맞춰서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다 확인하는 거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정확대로는 가장 높은 풀이인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러한 정확한 정석풀이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잖아. 이상적으로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핵심문항 4개를 20분 안에 푼다? 말은 멋있지.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부족한데 핵심문항 4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충분한 정석풀이를 하게 되면 특정 조건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그다음 단계가 있어. 또는 특정 표현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기니디 선지에서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을 때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찍어서 푸는 거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느낄 수 있어. 근데 그게 현실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풀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 정확하게 풀려고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거지. 찍어서 문제 풀려고 대충 풀려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충 푸는 거잖아. 대충 풀려고 내가 이 강의와 컨텐츠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 친구의 의견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공부할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수능장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 특히 모의고사훈련 같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원에서 연락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 그게 실수든 의도적이든 간에 그럼 15분에 해결했다고 쳐봐. 그렇다고 그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머지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풀어낼 수 있는 핵심 문항을 풀어내되 너무 시간이 부족하면 완전히 문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형 정리를 통해 충분한 경험수 시식이 쌓이면 결국 그걸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를 먼저 고려하여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한 것이 바로 직관 풀이라는 거야. 속된 표현을 하면 찍어서 푸는 거고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풀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석적 풀이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이걸 거 같네 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닌 게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과 이 표현이 나오면 결국 그 다음의 상황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몇 개 추려진 단 말이야. 거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우리는 먼저 검증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핵심 문항에 대한 방금의 학습 전략을 함께 강의를 통해서 훈련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분기의 목적인 거야. 자분기 핵심 문항 시점을 연예인 시작인 거야. 자분기는 핵심 주제 막전이 근육 유전을 다루고 유형정리를 가장 큰 강의 중심으로 봅니다. 유형정리에서는 출제원리 그리고 철철 개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킬로로직 즉 문제풀이의 풀이법에 대한 압축정리를 먼저 할 거야. 다양한 변형문항을 통한 적용훈련을 하면서 자분기 교제 세트인데 자분기라고 하는 이 책이 강의용 주교제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핵심 문항 위주로만 훈련을 해서는 절대 안 돼. 기본 문항도 시간 내에 풀어내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그건 강의까지 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숭용 문제집 EBS 엔제 변형편 EBS의 최신 상경연의 우수문항들을 뽑아서 선별을 해가지고 다 변형을 한 거야. 그래서 복숭용 문제집으로 여러분은 꾸준히 기본 문항 훈련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핵심 정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부교제인데 기본 문항 중에서는 단순 개념형 기본 문항이 있다고 했지. 그럼 계속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 서브노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개념서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결하게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정리집을 제공을 합니다. 총 3권이에요. 자분기 교제 구성. 자분기 교제는 첫 번째 킬로로직 집이라고 해서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을 압축 정리하는 페이지가 있고 킬로로직 적용 문제라고 해서 시험지로 하면 2, 3페이지에서 나오는 중킬러급의 문제들이 있어. 그런 수준으로 킬로로직을 적용하는 문제를 준비한 거야. 그리고 자분기 실전 문제는 실제 시험지로 하면 4페이지에 나오는 어려운 두 문제 있지. 그 정도의 수준의 킬로 문항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킬로로직의 핵심 정리를 하고 그 킬로로직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데서 감을 익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4페이지에 나올 법한 실전 킬로 문항들을 활용을 해서 핵심적인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계속 경험적으로 쌓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분기 복습 문제가 본교재도 수록이 돼 있는데 요거는 중킬러 킬러 신유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 중킬러가 대략 70%고 킬러와 신유형이 30%로 돼 있어서 복습용으로 적합한 근데 절대 만만한 문제들은 아냐. 근데 문제컬은 꽤 괜찮은 편이야. 그리고 강의의 방향은 평이한 문항부터 고난도 문항까지 연습하면서 핵심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재나 강의 구성을 짜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기보단 자분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조건을 분석하고 풀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즉 정석풀이 중심으로 학습을 하길 선생님이 추천을 해볼게 강의 촬영은 스토리 촬영이고 매주 3, 4강 정도가 업로드가 되면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면 매주 월요일날 확인하면 돼 선생님이 이제 이걸 2월 3주차에 개강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해서 받아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 스스로 일단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봐 그럼 선생님은 이제 2월 마지막 제주부터 촬영을 해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야 완강은 4월 중에 끝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부교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EBSN 변형편은 파트1과 파트2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트1은 기본 문항이 전단원에 걸쳐서 540문항 꽤 많지 파트2는 핵심문항 막전위근육 유전으로 해서 106문 문항이 준비가 돼 있어 전문항 해설이 다 수록돼 있고 자분기 학습 중에 소리질 수 있는 기본 문항에 대한 학습 그리고 생소한 자료 해석에 대한 수록을 해서 작년 수능에서 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작년 수능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생소한 자료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소한 자료가 다 어디에서의 출처냐 EBS 연계교제 또는 EBS 비연계교제 EBS 교제의 출처야 기출은 다 애들이 보니까 핵심정리집이라는 부교제는 기출문제 EBS 수록된 선지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했고 기본 문항을 빨리 풀려면 예상되는 선지들이 있거든 자주 재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읽어주면 빨라져 그리고 빈출 자료에 생소한 자료에 대한 분석 포인트를 제시해서 혼자 꾸준히 읽어도 충분히 기본 문항 16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어차피 기본 문항은 속도전이야 빨리 풀려고 하다가 실수로 틀리는 거지 기본 문항이 어려워서 틀리는 친구들은 절대 없어 빨리 풀면서도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으려면 매일 꾸준히 읽으면 돼 한 것만 정해라 그럼 핵심 정리집 읽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이 커리어를 타고 하고 있다면 서브노트는 개념서 다 활용해도 되지만 개념 정리에 초점이 맞춰진 서브노트와 달리 이 얘기는 뭐냐면 쌤 서브노트와 핵심 정리집의 차이점이 뭐예요 헷갈릴 수 있지 서브노트는 쌤이 개념 수업을 할 때 개념서와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개념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핵심 정리집은 실제 문제풀이에서 만나는 평가원의 표현들이 있어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개념적 표현과 선택지의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거든 그런 선지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게 핵심 정리집인 거야 그러니까 출제 선지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시험의 성적의 결과는 뭐냐 적절한 강의와 적절한 컨텐츠를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거 그걸 꾸준히 매일 5분이라도 매일 보는 게 중요해 매일 봐야 계속 생각하거든 매일 꾸준히 반복을 한다면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학습의 동기부여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매일 그 감옥을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지 일주일에 며칠을 해버리면 까먹게 된 마지막 부탁드리 싶은 거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합시다 반복만이 완전함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문길을 통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반복하면서 6평, 9평, 수능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봅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감사합니다 완벽한 감사합니다.